안녕하세요.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우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고 돌가루 튀기고 말도 안합니다. 지금은 퇴근해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 진짜 사람이 없이 울네요. 호소소파 정원을 참 잘 가구. 크림은 더 있어야 하네요 수박이 수박이 잘하고 있네요 우리 밭에서 딴 수박 되게 탐스럽게 생겼죠 우리 마당에서 딴 수박입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되게 달아요 엄청 달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손바닥이 많았는데 맛있네 자 점심 호박죽 한참 져서야 되는구나 호박죽이나 만들어서 먹어봐야지 호박죽 맛있겠다 한참 져서야 되네 가끔은 호박죽을 해서 먹는데 한참 져서야 되네 고기발도 맛있어 보이면 호박죽 이렇게 호박죽을 호박죽을 먹고싶을때 냉장고에다가 온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지원하게 먹고싶을때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시원한 호박죽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맛있죠 몸에도 좋은 호박죽 계란후라이 한참 보세요 저세계전 계란후라이 간단하게 계란후라이 유튜브 시청 중 밥먹으면서 먹어보자 호박죽 맛있다 어린 랜젓거 넣어가지고 차계의 기자로 만났을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